배추 연구 배추 연구 제가 배추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입사 이후에도 배추 연구를 계속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CJ제일재당 식품연구소 글로벌 SNT 애그리컬처 플랫폼 임수빈입니다 저는 2019년 입사해 비비고 빈츠의 주 업무인 배추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름에 고랭지가 아닌 해발고도가 낮은 일반 재배지에서도 재배 및 수확이 가능한 새로운 품종 그린로즈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SNT 애그리컬처 플랫폼은 CJ제일재당이 제조하는 모든 제품을 위한 업무 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제품의 맛과 영양, 품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화된 전용 품종 개발, 지속가능한 재배 생산 기술 구축, 유통 과정을 포함한 수확 후 품질 관리 및 저장 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태백 매봉산 지역에 왔는데요 여름 배추 품종들의 품평회가 있다고 하여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다양한 품종들이 심겨져 있고 이 품종들의 성능을 보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CJ제일재당 식품 구매, 농산 구매 팀에서 배추 구매 담당하고 있는 성호연입니다 좋은 배추가 있는지 발굴하러 왔습니다 네 그러면 품평회로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래도 시원한 고랭지인데 고온의 영향과 그리고 올해 특히 비가 오지 않아서 전혀 자라지 못해 있는 상태입니다 배추는 김치의 핵심 재료라서 연중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추는 원래 가을철처럼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다 보니 여름철에는 고랭지 배추에 의존하거나 본배추를 저장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9월쯤 되면 저장 배추 품질이 떨어지고 고랭지 배추 가격은 크게 오르면서 수급 불안이 심해진다는 점이었어요 게다가 기후변화로 재배량까지 줄어들면서 가격 변동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일반 재배지에서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새로운 품종 개발을 직접 시도하게 됐습니다 저희 배추 심어 있는 정선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역마다 재배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선에서도 잘 자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5천평 규모로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추가 저희가 개발한 그린로즈 품종입니다 품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깥쪽 잎들이 조금 더 연녹색인데 김치 수율의 상상을 위해서 일반 품종과 다르게 조금 더 연녹색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바로 정면에 보이는 배추밭들이 비비고 김치용으로 들어갈 배추들을 키우고 있는 산지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미 400품종이 넘는 배추가 등록되어 있지만 일반 재배지에서 한여름에 키울 수 있는 품종은 없습니다 여름 배추라고 불리는 것들도 해발 1000m 내외의 고랭지에서만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해발 200m 정도의 일반 재배지에서도 한여름에 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결구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게 들리실 텐데요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는 배추처럼 잎이 겹쳐서 둥글게 자라는 걸 결구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7월에서 9월 가장 더운 시기에 수많은 후보 배추 품종들을 재배하면서 고온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를 선발했고 또 그중 품질이 좋은 것만 골라내는 과정을 매년 반복했습니다 여름에만 시험을 할 수 있다 보니 새 품종을 개발하는데 10년에서 15년 가까이 걸리지만 저희는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고 드린론즈라는 품종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배추는 더우면 아예 자라지 않는다 라는 전제와 싸우는 일이었어요 과제 착수 전 외부 전문가와 업체에 문의했을 때도 그게 될 것 같다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과제는 유전자원 부족이었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만들려면 다양한 개통이 필요한데 저희가 확보한 자원은 한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수천 가지를 교배하고 후대용사 목표 형제를 찾고 다시 반복하는 과정을 계속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시간의 제약이었는데요 고온 적응성을 확인하려면 더운 여름에만 실험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 번 시험이 1년씩 걸렸습니다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부모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선발하고 다시 부모를 선발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약 6년 만에 김치로 맛 평가가 가능한 후보를 만들었고 그 중 가장 우수한 품종이 바로 그린로지입니다 네 여기는 품종을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배추는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엄마 개통, 아빠 개통이 필요하고 이 두 가지를 교배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배추 품종 개발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괴산에 있는 저희 그린로지 재배지로 생육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배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절반 정도는 밖에서 재배지나 산지를 다니고 있고 절반 정도는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추가 원래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이다 보니까 여름은 너무 더워서 배추가 자라질 못합니다 저희 품종이 여름에 재배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설득하는 게 정말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도 저희 품종 그린로지가 재배가 잘 되고 있어서 매년 매년 키워나가서 올해는 천평까지 확대를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그린로지를 재배하고 있는 괴산의 재배지입니다 날씨가 엄청 더워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인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추 생육 조사를 할 때 하나하나씩도 보고 있지만 밭 전체에서 어느 정도 잘 자라는지 균일하게 자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여름에 배추해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때는 실험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상의껏 해드린다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연구단계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많이 발전되고 지금 결과도 좋지만 장인의 결과 봐서는 지금 올해가 훨씬 더 좋으니까 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 몇 년간 저희가 부탁드려서 계약재배로 해주셨는데 더 많은 면적을 재배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뭐 하지요 돈도 되고 또 계약재배가 시만 있으면 시중해 나가도 면적당 가격이 보장되니까 사사 작품 그런 거는 아예 수강을 못했다는 생각인데 근데 이거는 거의 한 80, 90% 했고 저 정도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게 드물어요 이 시기에 저 정도 배추라면 지금 잘 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여름철 장마식이랑 겹치다 보니 현장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밭에 들어가면 갯벌처럼 발이 빠지는 일도 있었고 배추 모종을 심기 전에 밭에 비닐을 덮어야 하는데 비가 계속 와서 농민들이 바로 전날 겨우 마무리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린로즈가 재배되고 있는 시험재배지에 왔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수확일로서 저희 팀과 함께 배추를 수확하러 왔습니다 오래 심어보니까 수확량이 좋아서 내년에도 면적을 널려서 더 심고 싶습니다 많이 물어봤어요 품종이 뭐냐 그래서 아직 씨를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냥 새로 나온 품종이다 그렇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름은 그린로즈입니다 아 그린로즈 날씨가 덥고 가뭄이 심해서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잘 자라줘서 다행이네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수확한 그린로즈로 막 버무려 나온 김치를 보았을 때였어요 몇 년 동안 뜨거운 여름 밭에서 선발과 시험재배를 반복했는데 드디어 김치로 완성된 걸 눈앞에서 보니까 그때만큼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또 몇 해 전 강원도 해발 700m가 넘는 고랭지 시험포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주변 밭들은 더위로 절반 이하만 수확이 가능하거나 아예 포기한 곳도 있었는데 저희 배산 시험포에 내려와 보니 저희 배추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그래도 잘 크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정말 컸습니다 더운 여름 여러 해 동안 연구를 거쳐서 이렇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배추는 더운 여름에 자라지 않는다는 생각을 깨고 이렇게 좋은 품종을 만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농민분들을 설득하는 과정과 또 여름에 더운 날씨에 재배하는 과정까지 쉽지는 않았는데요 다음에는 연구를 거듭해서 더 많은 면적에 더 많은 수량을 재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린로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u Indians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